안녕하십니까 신혜연수 홍철기입니다 판문점 미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어떻게 될지 우동균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여러가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고 또 저 역시도 궁금한 입장이긴 한데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북회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그닥 역할을 못할 것 같다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의혹을 또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간단하게 사진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던 그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만난 상황이었던 건데 옆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갑자기 옆에 껴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진을 봐도요 이 김정은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양쪽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이 남북미 이 3국이 뭔가 같이 회담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트럼프는 김정은하고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간에만 대화를 나눴던 거죠 결국 판문점은 장소 제공처에만 불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못했다 라는 점이 이제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지금 주장을 또 할 만한 상황이 또 전개된 건데요 자료 화면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화를 나눴는데 스티븐에게 이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전달한 메시지에 따르면은 향후 이어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은 논의해서 빠지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에게 전달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북한이 이제 미국 측에다 의견을 전달했다는 건데 이제 보면은 김정은 마저도 그런 코리아 패싱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이 세 번의 미북 정사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제 세 번을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뭔가 정치적인 스킨십을 쌓았다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북한이 한국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나는 이제 미국하고 바로바로 대화가 되니까 한국 필요 없어 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점점 쌓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라는 중재자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라는 그 보여준 대목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자료하면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북핵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한민국도 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핵을 이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한 한국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북한 특유의 통미 복남 전략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있는 건데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만약 핵 협상이 핵 동결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경우에 우리는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핵 협상을 해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체자로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뒤에서 관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면은 과연 핵 협상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지금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핵 동결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미국이 걱정하는 소위 말하는 ICBM 정도는 폐기되어서 미국 본토가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는 정도로 미국이 만족한다면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핵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핵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늘 이고 살 수 있는지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한반도 운전자 이런 얘기하지만은 정작 한원도 보면은 운전석에도 있는 건지 조수석에도 있는 건지 이거는 트렁크에 실려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도 했었는데 이제는 트렁크도 아니고 그냥 차에서 쫓겨날 판이다 라는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북한이 현재 통미 봉남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북한이 미국과 뭔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또 신리를 추구하는 이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미 봉남 외교가 지금 여기서 징후가 포착되는 것이 언제부터였나 바로 2월 달에 한우회담 이후였습니다 2월 달 한우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칼에 협정을 깨고 그냥 나가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한우회담 이전까지만 해도요 그 1차 싱가포르 회담 어떻게 출체됐습니까? 우리 한국층 특사단이 18년 3월에 미국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직접 만남으로써 성사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남북이 또 정사회담을 가지는 상황이 연출됐었고요 또 9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갔었는데 여기서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걸 또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언급됐었던 건데 마치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대부분인 것처럼 그때 또 뭔가 언급이 돼가지고 논란이 일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교착 상태였던 이 미국 협상에서 뭔가 전환을 하는 그런 시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의 그 사례를 보면 한국을 그래도 이용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대목이 있었던 건데 이 회담의 이유 그러니까 이 하노이에서 파토가 난 이후로 어떤 상황이 전개됐나 이제 세 번 만났으니까 미국 간의 요구사항이 이제 상당 부분 파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이라는 건 이제 판문점에서의 것까지 포함된 건데요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 뭐 이제 굳이 대한민국 고칠 필요 없다 그냥 직거래로 협상하는 게 보다 순조로운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북한 내부의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미 복남 전략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과 함께 한국이 이제 뭐냐 한국이 할 역할은 이제 별거 없다 뭐 나중에 핵협상 끝나고 대북 제재 완화하거나 해체하는 논의를 할 때 그때부터 그래 나만 껴가지고 대화하고 퍼줄 거 있으면 퍼주고 뭐 돈 주고 있으면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지금 북한은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 최근에 이 북한에서 보여준 메시지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 역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자 4월 12일 날 김정은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나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6월 27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한 바에 따르면 협상을 해도 조미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즉 한국과 뭔가 엮어가지고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통미 복남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메아리라는 곳이 약간 대난선동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북남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뒷전에 밀어놓고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나 하는 것은 우롱이다 그러니까 한국 너네 말장나 하지 말고 똑바로 해 라고 지금 아주 건방진 메시지 던졌던 거고요 7월 3일 최근이죠 북한 유엔 대표부가 이런 말을 또 했다 합니다 미국이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적대적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라고 하면서 또 미국과 다이렉트로 말하는 가운데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북한 지금 참 건방지입니다 건방지고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통미 복남이다 그리고 화전 얍면 전술이다 등등 해가지고 참 논란이 많은 그런 외교들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은은 위인이니 뭐니 하는 떠받던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북한한테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할 거면은 그래 자기들이 말하는 중재자 운전자 역할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건데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북한한테 대해서 운전자 역할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고 중재자 역할도 지금 바라지 않는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북한한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고 김정은한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팽당한 거다 결국 또 왕따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과 북한이 지금 핵협상을 또 다시금 또 치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겠지만은 이 가운데서 만약 대한민국이 똑바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아주 최악의 국면을 갈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걱정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미봉남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핵을 지고 사는 가짜 평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가 결국엔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독, 추천, 댓글은 신의 한 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